네, 안녕하십니까. 윤지류입니다. 영상을 찍는다 7월 24일이고요. 오늘도 같이 공부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미래컴퍼니 테마로 본다면 이처던지, 전고책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장비, OLED, AI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을 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테마 현재 시장에 잘 어울리는 테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매력은 또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가 앞쪽에서는 좀 천천히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뒤쪽, 2023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는 상방으로 좀 틀기 위한 흐름들을 굉장히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 번 상승폭을 보여주고 나서 뒤쪽으로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꺾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를 단기 상방 추세로 전환해서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추세가 제대로 전환이 되려면 위쪽에 저항자리를 받고 있었던 5만원 자리까지 좀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단기 추세가 5만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단기 추세를 상방으로 트는지까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는 단기 저항대 돌파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짧게 보면은 3만 7,500원 더 짧게 잡으면은 4만원 자리까지는 눌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만약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고 한다면 3만 5천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을 할 때는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상으로 본다면 최근 기관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많지 않아요. 3만주에서 2만주 정도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대들도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들은 있겠다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되게 된다면 양봉으로 다시 한 번 더 더 강하게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승이 더 이어지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길게 볼기보다는 좀 짧게 원장은 보시고 나서 또 좋은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 스윙이라던가 중기 정도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신나고 재미난 종목으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검하시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